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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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허위! 주가 조작뿐만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경력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외쳐보겠습니다 허위경력!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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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경력!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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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사법관 머리 위에 서서 사법관을 농락하는 김건희 특검을 위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외쳐보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하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함께하십시오!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 김건희 특검! 허위 경력! 김건희 특검! 허위 경력! 김건희 특검! 허위 경력! 네 안되면 국민들 손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대한민국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하자고 외쳐봅시다. 김건희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하라. 힘차게 노래와 함께 행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다시 한번 손전등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고마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외쳐봅시다. 윤석열은. 윤석열은.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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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다시 외쳐봅시다 주가 조작 민소민 트루퍼 허위 경력 민소민 트루퍼 허위 경력 민소민 트루퍼 허위 경력 민소민 트루퍼 네 임찬 노래와 함께 윤석열은 소년아 소년아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성대 타격이 높고 맥처럼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부리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인성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고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과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